아아 은월보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 카루타입니다 순서는 카루타로 시작해서 다시 카루타로는 역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할 수 있거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스킬 쿨이구나 왜 이렇게 센거 같네 왜 이렇게 센거 같네 두번 타신거 개센데? 두번 타신거 두번 타신거 두번 타신거 두번 타신거 음.. 거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킹 오브 루타비스 받는 날이거든요 오케이 바운딩 으흠흠 글쎄요.. 저 너무 최초 그런건 잘 모르겠네 아아 맞았다 헤헤헤 회오리겠죠 이제? 넓은 거리를 이용하여? 자리가 없다 음.. 여긴 아주 간단하죠 스킬을 써주고요 소련광을 써주고 모자를 받지 않은 현지입니다 바로 바운딩 걸어주고 아저씨에 오버시지 아저씨에 오버시지 도움이 없을 때 아저씨에 오버시지 아저씨에 오버시지 아저씨에 오버시지 마무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한바퀴 돌아서 반대로 다시 가기로 했죠 초기화해줬구요 어 여기서 스킬 쓰면 안될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를 쓰자 아니요 초기화이재 초기화이재 마지막이재 이제 안할거에요 마무리 아 스킬 또 안썼다 에휴 한바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직업이요 팬텀이요 네네 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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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허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거 안좋아합니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드라이구? 음 오케이 마무리. 이것으로 사루타를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한 1300까지 나오네. 스킬 쓰면. 아 생각해보니까 왜 엠버 스킬 안섰냐 여태까지. 이렇게 사루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